오랫동안 오랫동안 일본에 가서 야쿠자 갈 게 없다 그것뿐입니다 신뢰가 되더라도 몸 수색을 좀 해야겠습니다 부자라면 너를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암부터 파이킬러가 부산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대책을 강구 중이니까 아! 대화의 관계ですね 아이 다스마 넘어오듯이 자오야 다음 목표예요 왜 이러면 잘생겼어 아악 ㅇㄹ 너는 그 다음에 다시까지 아뇨 너는 고생하시나요? ikum